지난 9년동안 메가스터디는 한결같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응원하자. 이 단순한 진심은 매년 학생들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좌절과 시련을 극복하고 당당히 목표를 이루어내어 스스로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올해로 10번째 맞이하는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은 수능 100일 전 오픈하는 이벤트 페이지에 최대 3곳의 목표대학과 학과를 설정하고 이 중 한 곳에 합격하게 되면 최종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목표대학에 합격한 후에는 증빙서류와 합격수기를 심사받게 되고 최종 인터뷰를 통해 장학생으로 선정됩니다. 제 10기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은 총 20명에게 1인당 4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고 이 중 2명에게는 단기 해외연수 비용을 메가스터디가 지급하는 특별한 혜택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을 더욱 값지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 10기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제 10기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 제 10기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